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3시에 처음으로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네요 바라바라밤 네 저희 드라이브 가요 쇼핑도 할게 아 애인 같다 주비 이리 와 여기 속이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러면 뭐가 있을까? 아 가발 가기 앞머리를 앞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내리시게 이렇게 내리시게 그러면 아주 저렴한 가짜가 있고요 또 내머리처럼 하려고 하면 잇머를 해서 이렇게 내려서 자르셔야 되잖아 쇠시루뱅처럼 내리기를 바래요? 아니면 많이 내리기를 바래요? 살짝만 쇠시루뱅처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놓고 적당한 위치에만큼 이렇게 꽂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쇠시루뱅처럼 이렇게 하고 요 머리 이렇게 내리고 이게 8만원이에요? 앞머리가 네 아니 앞머리가 말이 아니고 위에 부분으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가니까 여기가 이제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여자의 변신은 무제 약간 이다도시 느낌도 나요 근데 요거를 잠시 빼야되겠죠? 이렇게는 맞는데 머리카락을 집어넣을 때가 안 맞아서 그렇죠? 근데 워낙에 머리가 길고 숱이 많아버려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쓰시면 안 될까? 괜찮네 화장하고 하면은 화장하고 예쁘겠네 여기도 잘 맞아요 사장님 서비스 팍팍 주세요 받았어 이걸 썰 거 받아주시죠 넌 안 써봐? 써보고 싶어서 응 또 탄대기 욕심낸다 카드 좋아잖아 받아주고 살 거면 이런 데서 사는 이상한 듯 하지 말고 그래서 색깔을 해봤잖아 응 안 좋아 이녀석 사진 보여주네 네 형아님 정말 이뻐요? 예쁘데? 저 머리거든요 제 저거 이쁘다고 지금 사려고 한 건데 얘하고 비교해 줘요 저가 왜 봤자 지금 자 같은가 봐요 이렇게 하는 얼굴 도와주세요 여기랑 저기랑 손을 안 써요 이 색깔이 예쁘긴 예쁘다 이 색깔이 예쁘긴 예쁘다 인간민이 있대 그래 쟤 너무 마네킹스러워 갑자기 왜 그랬어 원래 사나 그랬어 얘는 이런 머리가 저 색깔머리가 외국인과 생겨왔을 지 머리 같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잘 사용하시고 지갑과 이제 또 뵐게요 이제 안무해 하세요 하세요 신내뵙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 넌 넌 넌 너 어떻게 생각해도 난 나게 말했지 산내를 이만 멈출 수 없어 여자TV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안녕!